안녕 여기는 고은 나현 근데 여기 노란 거 보여? 보여? 우리 이거 그냥 몰라 이제부터 이제 촬영장 메이킹을 가볼 건데요 가볼까? 가봅시다 가봅시다 사장님 요번은 메이킹&때문에 나 갈까요? 맛있게 잘 안전한 날 싸우고 달리던 심장이 멈춰버려서 그 어느 쪽에는 역시 은혜 주차한 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려다던 심장이 정지에 따른 서해하면서 이 순신의 세상 그 시야 너무 못생겼는데요? 아 진짜 여기는 인터뷰 촬영장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요? 가봅시다 맞지 않든 모두 다 똑같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만약 고등학점제가 시행된다면 반대쪽으로 가볼까요? 반대쪽으로 가볼까요? 반대쪽으로 가볼까요? 표정만 밝게 동작이 없으니까 표정만 밝게 고개 방향 약간 예쁘게 1,2,3,4,9,1 감사합니다.